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HF 뮤직컴퍼니 연습생 우진영입니다 개인 연습생 김상빈입니다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정답! 떡! 인절미, 인절미 떡 정답! 썩 빨리 네, 안녕하세요 하면 되죠? 안녕하세요 개인 연습생 김상빈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래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의 랩과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랩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저를 투표해 주신다면 더 많은 저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? 그렇죠? 그렇죠 꾸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프로필 더 공개되는 사진들 많이 봐주시고요 이상 개인 연습생 김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랩이요? 응, 할게요 구원영, 팔, 상쿵, 돼지, 띠, 렛츠, 게리, 잣 시작해볼라 해, 군민 프로듀스, 닉완, 케미, 예 먹어도 돼요? 맛있냐? 아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 붙었네 아 이제 지웠어